그러지 말고 부산에 1박 2일 놀러 갔다 오자, 응? 거짓말 치고 갔다 오면 되잖아. 오빠는 안 된다니까? 나 어디 못 가. 내 스케줄이 뻔한데 어떻게 거짓말을 쳐. 야, 이루비. 너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나 너랑 못 사귀어. 나 인기 많은 거 너도 알지? 나 은비랑 너 연락한다. 알아서 하든가. 야. 이루비! 질문이 있습니다. 해.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? 엄마가 노력했지만 회복하지 못했어. 그리고 네 엄마, 네 아빠의 관계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. 오로지 너희들한테만 신경 쓸 거야. 그게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렸어. 할머니가 제사쇼를 한 번 더 버리시면 가실 예정입니까? 미쳤니? 나도 안 가. 아,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. 어머니는 왜 저를 계속 골프를 하라고 하십니까? 넌 공부 머리가 없으니까. 제가 공부 머리가 없는지 어떻게 하십니까? 저도 누나처럼 투자해보십시오. 넌 이미 파악됐어. 어려서 놀이방에 널 찾으러 가면 다른 애들은 낮잠 시간에도 잠을 안 자서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했는데 넌 아침에 오자왕자부터 자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널 제일 이뻐하셨어. 잠만 자는 순동이라고. 그러다가 유치원에 보냈더니 유치원 식당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? 풀립반 이필립은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대. 그리고 가장 늦게 자기 반으로 돌아간대. 초등학교 1학년 때 네가 아침을 안 먹고 가서 엄마가 빵을 사가지고 교실에 갔더니 다른 애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넌 창밖을 보면서 코딱지를 파고 있었어. 그때 엄마는 깨달았어. 넌 공부에 그른 애라는 걸 말이야. 좋은 부모란 자식의 한계를 빨리 파악하는 게 좋은 부모야.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어떠한 이유로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. 제가 나중에 40살이 되어서 추석날 찾아와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부리거든. 어렸을 때 엄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줄 아십시오. 그때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. 잡아 떼지나 마십시오. 추석날 집에 올 수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식이 댁을 빌게. 와서 부모님 용돈도 주고 조카도 용돈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식 말이야. 쾌가 왜 누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줍니까? 누나는 이미 돈 잘 번 의사가 되었을 텐데요. 한마디도 안 지는구나. 아주 입만 살았어. 입만. 둘이 뭐해? 누미 넌 왜 인재 오는 거야? 학원 끝난 지가 언젠데? 저기 신경쓰려. 아직 아빠하고 화해 못 했구나. 뭐? 너도 아빠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? 아! 아빠는 언제 오신답니까? 아 엄마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Taeyeon. OS &